짠 여기 버섯이 있네 우리 나중에 올 때 여기서 할 거야 어 위치 좋다 버섯을 찾아봐 윤석아 버섯이 어디 있을까요 아빠 따라와 한참 따라가 한참 따라가야지 어디 있었더라 잊어버렸어 여깄다 여기 있네 버섯 그 다음에 바닥에 이거 돋고서실 수도 있잖아 만지지 마 만지지 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